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학교 서버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등 다른 사이트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온라인 수업을 반드시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저작물을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접근 제한 조치, 복제 방지 조치, 경고 문구 표시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는 건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수업 목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 유튜브 등 민간 영리 플랫폼의 경우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 로그인을 통해서 학생들만 접근하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우클릭 금지 등 복제 방지 조치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단체가 함께 협의를 거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만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요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을 한시적으로 열어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소를 링크해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다르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 자료를 유튜브에 탑재할 때는 열람 제한을 위한 비공개, 일부 공개 등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에 탑재한 수업 자료는 코로나19 종료 시 삭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2021년이 1계열